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저희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140여개 신생 독립국 중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1950년 6.25 남침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의 한국전쟁의 종군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60년대 초 대학생이었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5대양 6대조를 회전한 세계의 중추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개방성과 자신감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키아노 가지고 하는 그런 훌륭한 예술인뿐만 아니라 BTS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장서서 국제사회에서 날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국에 해외여행자가 가장 많았을 때 2,9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반이 넘는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2천만을 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종북 조합파들은 후보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지겨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상가지죠 심지어 교과서나 교실에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추정하는 운동권의 그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주사파 운동권 인물들이 북한의 김씨 부자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흐득의 속마음은 북한이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북한의 적과 통일을 지시하고 북한의 실패와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두 분 대통령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그리고 방향타를 지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의 공격을 이제 제대로 조명한 때입니다 북한의 독재 집단이 만든 색안경을 벗고 대한민국의 성공의 불의를 확인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봉헌을 해야 됩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선녀같은 이정신 여사가 오이 박사리는 이 모임을 가지고 애국운동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 하면 그건 괜찮은데 아니 전혀 이런 데 그 뭐라 그럴까요 안심이 없을 것 같은 선녀같은 여성이 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그런 애국운동이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이제 전국자파들은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10월에 일으켜서 촛불 괴물을 해가지고 이걸 더 확장시켜서 탄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 표의 큰 차를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포함을 해가지고 막 허위 뉴스를 막 날리고 이렇게 하더니 광우병이라는 걸 뭐 해서 그냥 3개월인가 4개월 동안을 이 광우문 일대를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부각산 뒤로 국토논 가가지고 아침 일선 부르고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좌파 정권의 길로 안내를 안게 되지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촛불 대응하고 그럴 때 마찬가지로 밀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하고 비교하면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때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촛불 대응하고 그냥 아 저게 진짜인 줄 착각을 하고 방관을 했던 거예요 방관을 했기 때문에 촛불이 좌파 혁명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를 들면은 이번 10월 22일이 저기 환경연 민노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 대응을 시작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걸 다시 또 제2의 광병으로 몰구할 지금 계획인 걸로 저는 이게 우선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애국 시민들이 모든 단체들이 마찬가지예요 형동을 해서 저걸 압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은 이거리고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다 해서 그날 압도를 해가지고 저게 일반 국민들한테도 저게 엉터리 되는 걸 알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이번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오늘 드리고 싶은 특별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